박성을 열 줄 모르세요? 아저씨가? 이거 성인이시잖아 지금 저 프로사님은 여름에 거기 구나 아이고 근데 불러? 네? 중복은 중복은 맛있게 맛없어 맛없어 네 아무래도 있으세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가져갔으면 좋은데 안 가져와 이제 유스틱커빅단지 안해주죠 유스틱커빅단지 안해주죠 유스틱커빅단지 안해주고 헤헤헤헤에서 아 그니까 성인이면 안되시죠 누구를 못해 누가 사와다 주면 근데 맛이 없으니까 그런게 낫지 않아도 없어요